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399페이지는 비교적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관서법상 물건이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민법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분묘기지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험이 출제가 외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된 묘들 있으면 그 땅을 취득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99페이지 분묘기지권이란 뭐냐면 조상숭배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라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 판례가 관서법상 특수지상권입니다 지역권이 아니고 특수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야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분묘기지권인데 399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기속주체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종손입니다 이게 옛날 판례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호주 상속인 호주도 없습니다만 옛날이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죠 어쨌든 장남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게 기속될 수도 있다 원칙은 종손이고요 종손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종중이 관리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종중에게 기속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병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하고 유사한 관서법상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수호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섭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7년도 대법은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건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판례를 보면 1995년도에 설치가 되는데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이 시점에는 20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20년도나 만약 2021년도에 이때 설치된 95년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만 설치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장 매장 기간이 30년이고요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99페이지 몇 밑에 2번 분묘기지권이 치득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이 첫 번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주인 동의 받아서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땅 주인이 묘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으면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오늘 설치하라고 했다가 내일 당장 파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에 보면 주인 동의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치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하겠다 안하겠다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계획공개사가 반드시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꼭 특약으로 적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분쟁이 생기겠죠 골프장 한다고 토지를 샀는데 묘 이장이 안 된다면 굉장히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반 매매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경매 넘어가면 당연히 그 토지 소유주가 묘 이장한다는 말을 안 했겠죠 그러면 경매로 분묘가 많이 있는 땅을 낙찰받아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방법입니다 3번 공시방법 400페이지 공시법 할 때 공시죠 공시라는 것은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공시방법을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려면 봉분이 이렇게 블루각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평평하게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또는 암장 암매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 4번을 보면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와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혜까지 미치는 것인 바 그 확실한 범위는 각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럼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미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판사들이 말을 어렵게 했는데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위에서 보면 분묘가 어떻게 되겠겠어요? 시험에 봉분의 기저 부분 이 분묘기지 분묘기지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과거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하나여 인정된다 X입니다 봉분의 기저 부분이 블루각이 올라온 이 부분의 기저 밑바닥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상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비석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기까지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달 모양으로 무덤 뒤에다가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까지는 반드시 미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안 미치는 것도 아니다 즉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 사성이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지료인데 지료 지료는 시효치득의 경우에만 무상치료가 원칙입니다 시효치득만 무상치료가 원칙이고 나머지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2번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 영구무환이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원이 존속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영원히 나무 땅에다가 돈 한 푼 안 내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전통관섭이 돌아가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을 존중하는 이런 전통관섭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땅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소유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무상치료가 원칙입니다 시효치득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입니다 새로운 분묘 신설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일방인 남편이 이 묘가 남편묘를 설치했고 이 남편묘가 20년 지났는데 뒤에 죽은 배우자 부인묘를 여기에다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게 쌍분이죠 봉분이 두 개 이렇게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단분 형태로 봉분은 하나고 관만 두 개 넣는 것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 귀직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안에 있는 묘를 밖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고 밖에 있는 묘를 안으로 이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가정묘 같은 거 있죠 이 전체가 분묘 귀직근에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분묘 귀직근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밖으로 이장하는 거 안 되고 밖에 있는 거 안으로 이장하는 것도 안 되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인정되지 않지만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전체가 분묘 귀직근에 효력이 미치고 있다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장을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이 공터가 생기면 이 부분은 분묘 귀직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가루 3번에 보면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 귀직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401페이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402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설치된 분묘는 분묘 귀직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 귀직근은 이제 분묘 귀직근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차이점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분묘 귀직근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 존속기한 존속기한 또는 존속기간 우리 공룡의 사법에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분묘 귀직근은 영구무한이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만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더 30년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분묘 귀직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사망을 해도 분묘 귀직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장 30년 매장할 수 있고요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밖에 매장이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인데요 면적 제한 분묘 귀직근은 정확하게 면적 제한이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은 장소 제한인데요 분묘 귀직근은 특별히 어떤 지역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 귀직근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봉업지역 이런 데 묘 설치하면 안 됩니다 자기 집 마당에 우리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텔레비전에 자기 집 마당에다가 부모님 묘를 설치해 놓고 아침에 갈 때 인사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포가라 이런 거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자기 집 마당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 제한되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고요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거의 99.99%가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정계전출해서 자기 조상들 묘 불법이다 이런 게 뉴스에는 다 나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이장을 했다면 거의 100% 불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법입니다 402페지 용어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고를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합니다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3개월까지 3개월 만에 죽은 태아는 그냥 맘대로 처리해도 된다고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그건 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번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고를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화장이라고 하고요 3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고로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골분은 뼈의 가루를 골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장, 개장은 옮기는 거, 고치는 거, 고칠 개자죠 고치는 건데 이장을 말합니다 이장,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고를 다른 분묘 또는 봉환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봉환은 유고를 봉환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납골이라고 불렀습니다 1번 시간자였죠 그 다음에 6번 분묘는 시신이나 유고를 매장하는 시설을 분묘로 하고요 7번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 공동묘지라고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가 있겠죠 8번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라고 합니다 자연장 이런 말 들어가면 절대 분묘규직권이 인정될 수 없겠죠 옛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장이란 말이 없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됐습니다 403페이지 박서를 보면 묘지 설치 기준인데 먼저 매장 신고입니다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종, 중, 문, 중, 법인 묘지는 미리 미리가 아니고 매장 신고는 다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절차를 보면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런데 가족, 종, 중, 문, 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보면 30일 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번에 개인 자연장지 조성 신고 사후 30일 이내 그 다음에 5번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매장 신고 30일 이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일 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묘 1기의 점유 면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입니다 가족 묘지, 종, 중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북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15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시험에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설치 면적을 보면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인데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나머지는 다 이하였죠 그 다음에 봉분의 형태는 봉분인 경우에는 분묘 형태의 봉분인 경우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평분은 50cm입니다 봉분이 이렇게 블루각에 올라온 게 이게 1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이거 분묘 형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나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인 묘지는 개인 묘지나 개인 분묘 모두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가족 묘지인 경우에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이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문중 법인 묘지도 문중 묘지, 종중 묘지도 마찬가지죠 문중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종중 문중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합장이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법인 묘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묘지는 법인 묘지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법인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3번 분묘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이 제한지역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치할 때 없다고 했어요 답되고 나면 녹지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됩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기억해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변구역 미연에 특별 대책재가 안 되고요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 되고요 하천구역 안 되고요 미연에 농업진흥재가 안 됩니다 농업진흥재기란 경지정리된 논의죠 경지정리 안 된 밭은 보통 진영지역 외의 농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환경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림, 최종림, 나무종자받는 숲이 되겠고요 시험님, 특별산림보호구역에도 묘 설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보전구규림, 그 다음에 안 되고요 자연장지는 된다고 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안 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죠 우리나라는 설악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방지 안 됩니다 치엇, 사방지라는 것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나무, 나무심은 온 곳이 있어요 산사태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키역에 보니까 군사시설, 군사기지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 승인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짐수분계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됩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곳 없습니다 시험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라고 했습니다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이고요 합장할 때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양가로 2번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철인데 만약 60년 한 번 연장해서 60년 끝났다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됩니다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무용고 분묘 처리 등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6번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명당자리 미리 사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예외적으로 70세 이상인자 2001년도에는 우리 평균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인자는 미리 사놓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뇌사자 그 다음에 질병으로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합장을 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조례로 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미리 사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매장 화장 개장 신고입니다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2번 화장을 하려는 자 3번 개장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 미리 신고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자연장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시험에 오히려 잘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자연장지가 더 시험에 많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3번에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동그라미 3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고요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 자연장지 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우리 묘지의 경우는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였죠 근데 여기는 미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법을 만든 것 같아요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종중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408페이지 재단법인 공공법인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번 시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옛날에 설치된 분묘는 영원히 존속될 수 있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30년만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